좀 얘기할게요. 담모. 다음주 담모 하죠. 필요한 사람 좀 열심히 들어가지고 실력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 단원별 모의고사. 우리가 이제 기출응용에서 압축이론과 기출응용문제 이거 지금 예상문제풀이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기출응용과정이 예상문제풀이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담모의 특성을 따진다라면 7, 8월에 일어났을 때 일단 예상문제풀이과정을 해서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예상문제풀이해서 문제의 적용력, 문제풀은 스킬을 좀 올리고 단원별 모의고사가 해당하는 30문제씩 이걸 40분에 볼 거예요. 7번에 걸쳐서. 그럼 이거 풀고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가 그대로 여기에 적용되고 그동안에 나왔던 시험문제, 기출문제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기출문제를 다 집어넣어서 모의고사 볼 거니까 이걸 해설강의를 약 2시간 정도 제가 해줄 거예요. 15문제, 15문제 나눠가지고 이걸 풀고 집에 가서 열심히 복습해서 오늘 하루에 공부했던 걸 마무리하겠다. 이 문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단모를 활용하면 해당 단어를 완성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단원별 모의고사 특징은 사실 이거예요. 단원별 출제 패턴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출제자가 정말로 난이도 높이는 문제다. 이런 문제 뺀 나머지는 나왔던 게 어디에 나올지를 정해져 있어요. 이런 문제를 제가 낼 거고 안 나오는 거 구석구석에 있는 문제는 막 내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중요한 지문을 다 쓰고 난이도를 높이게 해서 좀 응용 지문을 내는 거고 정해져 있으니까 무조건 나올 게 나오게 돼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30문제에 그 해당 단어 한 단어 얘기하는 거예요. 한 단어는 좀 반이나 여기에 다 들어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단원별 집중학습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셀프 진단을 가능해야 돼요. 내가 진짜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아는 것 같지만 조금 어렵게 문제를 응용하거나 변형하거나 했더니 틀렸다. 그럼 이건 틀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체크해서 이 부분을 보완해서 완성을 해야 되겠다. 이때 이제 단모가 필요한 거고. 이론 정리했어요. 전에 계속 스마트학 개론을 받고 유학습으로 받고 기출문제 풀었어요. 우리가 이론을 공부한 이유는 이론 정립이 목적이 아니었죠. 뭐냐면 예를 가지고 풀어서 이걸로 합격 점수 이상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기출문제의 단점이 나왔던 걸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그냥 익숙해짐에 의해서 아는 것처럼 느껴져. 실제는 모르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좀 더 셀프 진단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아는 거 모르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상문제도 필요하고 단모가 필요한 거예요. 이 30문제씩 7회 하면 총 210문제잖아요. 진짜 다시 얘기하지만 210문제에 35회에 나오는 문제에 24개의 답은 무조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장담하건대. 이것만 열심히 해도 돼요. 뭘 해. 뭘 어떻게 할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도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까지 제대로 공부가 안 됐다면 누구나 다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자기 학습 계획에 따라서 스케줄대로 공부하시면 되고 아직도 내가 학기론이 좀 부족하고 정리가 안 됐다 그러면 이거라도 이 단원에 하면 좀 더 더 실력이 확 올라가서 안정적으로 합격 점수 이상 될 거니까. 자, 단모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맞춰야 될 최소 문제를 수치화해야 돼. 내가 도대체 합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고민스럽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시간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 걸리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봐요. 1단원에서 3문제, 4문제 나온다고 했지. 토지 분류 내가 맞출 수 있을까? 어떻게 나오든지 맞출 수 있어. 토지의 특성 맞출 수 있을까? 어떻게 나오든지 맞출 수 있어. 주택 분류 나오면 맞춰야지. 표준산업 분류 나오면 맞춰야지. 그러면 1단원 내가 4문제 나오면 3문제 맞출 수 있겠네. 3문제 나오면 2문제는 맞출 수 있겠네. 이렇게 단원마다 나올 수 있는 게 있어요. 이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나는 최종적으로 맞출 때 20문제는 확실히 맞출 수 있겠네. 감정평가 중요하죠. 감정평가는 항상 나오는 거 나오는 거니까. 감정평가에서 거래사람의 교육법 풀 수 있냐 계산 문제 못 풀면 주구장창 그것만 해야 돼. 다른 건 모르더라도 그건 매번 나온대잖아요. 그럼 연습해서 무조건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원가법만 올해 나온다 그랬잖아요. 할 수 있어? 따져봤을 때 못 하면 주구장창 하루를 걸려서 해야 돼. 사실 안 되면. 감정평가 규칙에 대한 얘기 5번부터 나오면 보너스로 맞출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수치화해서 몇 개 맞출 수 있는지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답보로 본다면 한 회차당 5문제는 7문제예요. 30문제를 푸는데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건 5문제에서 7문제예요. 이 문제를 몇 개를 맞출 수 있는지를 다시 진단해가지고 합격 점수냐 아니냐를 계속 수치화해 봐야 돼요. 1단원은 몇 개? 2단원은 경제는 몇 개? 5문제 나올 때 탄력성 개선 문제는 맞출까? 말 문제는 맞출까? 수유량의 변화, 수유량의 변화는 맞출까? 유량 수령 나누면 유량 절약 나오면 맞출까? 이런 걸 계속 수치화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단어에서 아는 거 모르는 걸 정확히 해석하는 게 답보에서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거고 이게 중요하죠. 시간 배분. 시간 아마 30문제 푸는데 30분을 줄지 모르겠어요. 40분을 줄지 모르겠어요. 40분 줄 것 같은데? 40분 줄 것 같은데? 어찌됐나 시간이 모자라면 절대로 안 돼. 30분을 푸는 데 있어서 30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무조건 OMR 자원지 마킹하고 시간이 남아야 돼요. 무조건 점수 높게 맞으려고 하면 안 되고 이 연습은 이제 시간 배분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이때부터 해야 돼요. 이거 하고 동영 모의고사 9시월달에 할 거니까 시간 배분이 목적이고 필수 문제와 핵심 개념 체크를 수업을 듣고 내가 잘 설명해 줄 거니까 부족한 걸 잘 체크해가지고 마무리 잘 하셔라. 이런 내용이다. 필요한 사람은 잘 들어라. 뭐라도 하나 제대로 하자. 이런 얘기였어요.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